야 너 최고로 한나 한입 그렇지 좋아요 야 씨발 뭐해 이렇게 덧불덧불덧불 베이스 오우 쉣 오케이 아 뺏길까 봐 먹었지 내가 억지로 먹었겠냐 먹고 싫었지 나도 뭘 거짓말이야 진짜야 근데 맛있긴 하죠 아 ㅈㄴ 맛있죠 저거 뺏진 못하겠는데 아 근데 ㅈㄴ 느리게 먹는데 이거 어어어어 으아아아 야 할거 다했다 오케 카더스 궁 일단 수컬 쪼개하겠고 그거 좀 줄어들었고 다 죽여 다 죽여 예에에에에에에에에e 그렇지이 젠장 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젖었다 이거 아 시발 아니 이게 타워 사정거리가 닿네 아 미안합니다 아 죽었다 어 어어 너무 맛있어 오 쉣 뭐지 이거 야잇 니가 킬 먹으면 어떡해 나 제드 주려고 안 때렸구만 일부러 아 당연히 나 제드가 킬 먹었다 네이스 좋아요 허블 제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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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 재밌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롤 또 이상한 버그 생겼네 뭐 아비터냐 이거 모선이야 오선도 몰라 엮겼다 솔직히 수투가 훨씬 재밌지 아니 수투 근데 토스 너무 사기야 아니 애초에 토스는 스타1부터 사기였어 그냥 태사기라고 언플하면서 그냥 일꾼 하나 가지고 건물 막 여러개 짓는게 말이 안돼 저거랑 테라는 일꾼 하나씩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개사기야 진짜 거기서부터 끝났어 그냥 토스는 개사기야 아비터 리콜도 말이 안되고 그냥 마법부터 해서 싹 다 말이 안돼 그냥 뭐 마인 토스도 이 악물고 마인마인 이러는데 보면 스톰 뭐 그냥 아비터 마법 그냥 다 개사기야 그냥 말이 안돼 시즈탱크 응 리버 응 리페어 응 실드 자동으로 참 아유 토스 새끼들 존나 엮겹다 진짜 툭 뻔뻔 진짜 엮겹쇼 네이스 어 이거 뭐야 토마스 인사? 좋아요 네이스 야 탈런 되게 좀 쎈데? 네 수 오ほ 아 됐다 이거 야 씨살 야 어디 sheep out 야 에ök 에이 에이 그렇지! 나 테리있어 얘들아 그렇지! 아 좋았다 나 잡으려고 아직 혈안이 됐구나? 그렇지 나 테리 써 그렇지! 좋아요! 에이스 몽니 지렸다 애쉬 평화가 함께하시기 아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씨 몇 명이 오는거야 제발 그렇지 오우 쉣 으응 깨비 뭘 지옥을 가 그런게 어딨어 전 그런거 안믿어요 여기가 지옥이야 그리고 이미 나도 지하니 마스터 200갈때 골사 왔는데 지금 시릴링했다 같이 올라가자 고맙습니다 같이 가야죠 아아아아아아 씨발 아아아아아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새끼가 돌았나 리신아 니가 게임 지니는거 뭔지 알아? 보스를 팠기 때문이야 시비르가 시킹 받는다고 잘해질거 같애? 전혀 나였으면 아트로스 귀엽다 귀엽네 뭐냐 이거 저도 잡았다 네이스 게임 끝났죠? 자야 잘하는데 승률 왜 낮냐구요? 모르겠어요 나도 자야만 하면 티문이 안좋더라 억울하게 진판 존나 많아 자야로 진짜 자야를 잘 안하게 되더라 활리스타도 그렇고 벵간치 하는데 50% 승률을 넘을 실력은 되는데 아 안나와 자꾸 이상하게 네이스 좋습니다 와 억지로 쉔 존나 멋졌다 이러네 자야겠죠 쉔이 아니라 어 살짝 무린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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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아 좋습니다 집에 가자 그냥 막는다 아 연승과 연패 아 이거 안 지고 다 이겼으면 승급했겠지 존나 아쉽다 아 시발 뭐야 이거 어 라칸 2 좋았다 야 얘는 어떻게 된거야? 지완님 텐션좀 올리게 6천원 같이 스윙해주세요 아이고 6천원 감사합니다 뽀잉 감사합니다 야 시발 저거 뭐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시발 아 CS 너무 많이 탔다 게임 끝날 때 자크 시칼렛 되면 만원 아 진짜 이거 미친놈들인가 봐 뭐라도 해봐 좀 저거 미친놈 아 이 새끼 뭐야 미친놈이네 아 정글땜에 진짜 너무 힘들다 게임 아 알겠어요 내가 뭘 밟아 아 이 미친놈 도대체 뭐야 술먹고 하나 막 게임 아 이 미친놈이 정글땜에 야 업지경 야무졌다 야 트위치 진짜 쓰레기다 말살 6스텍인데 언그림이 한 방에 안 나 이템으로 이런 붕신 챔프가 대체 어딨어 말살 걔도 좀 올려줘야 돼 아 저거 또 왔어 아 정신 나갔어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이 새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 진짜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 허우 진짜 저거 미친놈이 나만 노려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흐잉 흐잉 아 감사합니다 진짜 반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케이 처형인거 알았죠 파악이 되었어 아 진짜 다르스 때문에 정우치 뼈 걸릴 뻔했네 진짜 알리스라 바텀 부수기 작전 꽤 신선했어 하지만 내 트위치한테는 안되지 파악이 되엉 넓 그 낫 으쐈 jerk Do 이 자식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만 궁쓰고 나한테만 닉쓰네 그렇지 겁나 머려 아이고 런던 국방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저건 왜 안빠졌어 레오나 땄다 땄다 아 아 레오나 맘에 들어 범지 잘하는 법이요? 피나는 노력? 1700판 피나는 노력 다이아 2QQQQQ 깍쳐와 어어? 아 벗을 와 벗 너 죽었네 저거 아 뭐하는거야 어 살았네 오케이 아 야하야 아아아아 씨발 우리 정말 뭐해 병신아 죽 뭐 좀 해봐요 씨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빨빨리 가져와라 경고는 공격을 받았다. 와 진짜 씨발 탑봉 좆같다 그냥 아 진짜 누구 데려가냐 쟤? 저 뉴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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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그만 해도 돼 상체 터졌을 때 저런 새끼들이 어디가서 파토나차 이들어갈 거 생각하면 대역대옥 이열로 그니까 존나갔겠다니까 싸크킥 나려워 진짜로 야야야야야야 제발 아 진짜 밥없다 진짜 아 진짜 존나 못해 아 이거 나 딜 못넣는데 안된다 안된다 아 모델은 왜 씨발 탑을 가 용인데 아 족같애 아 진짜 그니까 탑을 왜 가냐고 아 존나 답답 진짜 아 이 씨발 이 새끼 양심 존나 없어 핑 찍는거 봐 얘들아 이거 뭐라고 닭을 치자고 얘를 이런 씨발 뭐야 이거 오 아 씨발 진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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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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